과일 모드 몬스터들이 엄청 귀엽더라구요 하지만 귀엽지만 만만치 않은 몬스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장을 하고 가야되나 아니 기본 애들이 피가 20이야 레몬소랑 라임 애들 화려한 레모네이터 날고있는 거대한 레몬 이런것들이 있더라구 작은 오렌지 이런거 맨날 오렌지하면 그거 생각난다 그 뭐죠 하이 아임 오렌지 이러면서 이빨 오렌지에 이빨 보이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는 애 있잖아 모르세요? 어노이 오렌지야 어노이 오렌지 근데 저도 어노이 오렌지 금방 좀 성대모사 잘했죠? 그쵸 스푼지밥 아닙니다 어노이 오렌지입니다 스푼지밥이라뇨 나무 좀 더 캐까요? 뭔가 모잘난거 같아서 이렇게 모드방송하는거는 엄청 오랜만인거 같네요 그쵸 평화로움으로 했기때문에 몬서가 안나오겠죠? 보통으로 바꿔야되요 생각해보니 평화로우하니까 몬서 안나오지 생각해보니 그렇네 보통 저것도 고기도 잡아야겠다 엽기발랄 오렌지 제가 중학교 때 엄청 특깊게 바꿔야되나 엄청 재밌게 봐가지고 그... 파인애플편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파인애플 아 와사비편 와사비편도 제일 재밌게 봤고 칼도 하나 만들게요 와사비가 막 와사비 와사비가 아니라 와사비 이래 소 여기 없나? 저기 가야되나? 어 저 돼지있다 저기로 가자 그리고 막 파인애플 하이 마이 네임 이즈 바인애플 막 이래요 바인애플 이래 발음 진짜 이거예요 보시면 돼요 발음을 좀 발랄하게 바인애플 이거 아니면 와사비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원오이 오렌지 나오는 대역들이 좀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요새 제가 컴퓨터가 이상해서 마크를 하는 도중 마크가 꺼질 수가 있어요 네 칼도 다시 키면 된다는 점 도신 도중에 꺼져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제가 더 당황할거지만 오유교 돼지 많다 나 돼지 왜 이렇게 잡는거 같지?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랐어 아 그리고 나 눈부시다 쉐이더 있더니 지금 나만 눈부신가? 아 거울도 없는데 눈부시다니 내 앞에 거울도 없는데 눈이 부셔 물이 엄청 이쁜거 나 제가 요새 쉐이더에 빠져가지고 쉐이더가 있으면은 이렇게 점프에서 수영할 맛도 난 답니다 오오오오오오 오 눈부셔 눈부셔 엄청 눈부시다 오어우 진짜 눈부셔 오 사막지역 피하겠다 태양을 피하고 싶어서 이렇게 마크가 진짜 아무 모두 없어도 쉐이더 하나만 있으면 텍스처 팩이나 리소스 팩이죠. 텍스처 팩이나 그냥 이렇게 쉐이더 하나만 있어도 새로운 느낌으로 마크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마크가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나무 이 정도면 되겠지? 그쵸? 우리가 땅으로 들어가서 철 좀 캐고 벽돌도 캐야되거든요? 여기 없나? 벽돌도 캐야돼. 레몬에이드 과일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벽돌이 필요하... 어 여기 고기 떨어뜨렸었네. 다른 땅 좀 가볼까? 다른 땅 가서 가야겠다. 양동이도 만들어야 돼서 철을 좀 캐야돼요. 근데 여기 땅이 끊긴 건 아니겠지? 설마 배 타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배 고픔도 되게 적게 나는 거 같아. 오 여기 완전 많다 소. 완전 많아. 오 점프. 뭔가 하위 모드 할 때 느낌이 난다고요? 어 나 하위 모드랑 막 그런 거 해보고 싶다 더. 그런 모드 안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야 말이다. 말 말 소리 흉내내기. 아니네. 아 여기 점토가 있어야 되는데. 점토를 벽돌. 아 나중에 나와서 점토 구하면 되겠다. 그쵸? 나중에 나와서 점토 구하자. 아니면 여기 있을지도 모르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제발. 여기 있네. 야 쉐이더 땜에 안 보여. 제발. 이거 맞나? 과연 이게 점토일지. 오 얘 점토다. 일단은. 위에서 한 번 보고. 자 여기. 자 선행 점수부. 자 1번. 자 2번. 목표는 2번 점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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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안 돼. 많은데? 많은데? 여기 점토 많은데? 3번 선수. 3번 점토. 목표 발견. 자 점수. 1, 2, 3. 어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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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목표물을 먹지 못하였지만 먹었다. 자. 자 이제 5번 점토. 목표물. 이게 좀 점토를 좀 많이 켜야 돼요. 벽돌을 만들어서. 벽돌을 만드는 거 좀 까먹었는데 점토 구워서. 점토 블록을 만들어서. 이제 구우면 벽돌을 붙였었나? 음. 저. 전복 따는 줄 알았다. 아 지금 전복급, 전복급 지금 점토록 따고 있어요. 전복은 따기 힘들지. 다음에 전복 모드나 하고 싶네요. 행영 모드. 이거 흙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아니네.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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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됐다. 오, 야 되게 엄청 예쁘다. 엄청 예쁘다, 진짜. 저기 막, 저기 해외에서 갑자기 아기 얼굴 나타나면서 이제 안녕 이럴 것 같아. 어린이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이에요. 안녕. 점토 이 정도 되겠지? 이거 맞나? 이거 점토 블록 만들어서 하는 거 맞겠죠? 기억이 사실 잘 안 나. 이거 벽돌 만드는 거. 여기 없나? 밤이야. 야, 무슨 멸망이 하니? 우리 멸망하는 것 같은데 뭔가? 멸망보다 나온 거 아니겠지, 이거? 아, 무서워요. 내려가야 될 것만 같아. 너무 어두워. 이게 쉐이더 단점이 이게 밤이 되면은 많이 어둡습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보일 건 보이죠, 여러분? 엄청 예쁘다. 이렇게 모래에 하나씩 하나씩 아래 있는 게 엄청 예뻐요. 그쵸? 그금 때문에 말이 빠르게 내 껴봤다, 좀비 해봤다, 좀비 있지? 에이, 솔직히 여기서 평화로움을 하면 어때요? 근데 원래 평화로움을 했다가 보통으로 바꾸면 먼저 나오네. 그렇네, 나오네.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 내려가야겠어. 안돼, 안돼, 오지마! 오지마! 아니, 솔직히 지금 에바다, 솔직히. 얍! 사라저라 됐지? 여기서 그냥 목탄 좀 만들어서 가야겠다. 제가 지금 말을 빨리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원래 방송하면은 방송 보는 중에 말이 없어지면은 지루하다고 생각해서 나 지금 뭐 만드니, 잠깐만? 돌을 캐야 되는데. 아, 돌이 아니라? 아, 아, 아. 돌을 캐야 되네. 없잖아, 나, 지금. 어두워서 이거 캘 수 있으려나? 돌이 안 나와. 잠깐만, 저 지금 모니터 얼굴 좀 묻을게요. 아, 여기다! 돌! 돌 찾음! 선행이 마크 캐릭 오늘따라 귀여워 보인다. 원래는? 원래 귀엽지 않았나. 아홉 개만 캐갈게요. 아, 코 간지러워. 콧구멍이 요새 너무 간지러운 것 같아요. 코 털들이 자라는 중인지 제가 코 털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아닌가? 많은가? 다 쩡나? 일단은 이걸로 만들어서 목탄을 만들겠어. 얏! 오, 나무를 좀 캐야겠는걸? 나무를 다 썼어. 일단 돌 좀 캐야겠다. 오, 진짜 어두워요. 쉐이더 단점이 이쁜데 어두워요. 도끼 만들어야지. 됐다, 만들었다. 도끼에 나무를 캐러 가야 되는데 길을 잃을 것만 같은 느낌은 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꺼내고 가겠어. 이것도 넣어서 해야지. 나무 캘 수 있으려나? 너무 어두워서 못 캘 것 같아. 길이 잃을 듯. 오, 뭐야, 뭐야. 여기 나무를 탐색해보자, 여기 주변에. 여기 없는 것 같고? 저쪽에 있는 것 같은데, 그쵸? 뭐야, 뭐야. 안 되고 있어. 이걸 하나 넣어서 목탄 4개를 만들면 이득인가, 이게? 어, 아, 쉐이더는 맞다. 내가 햇볼 들고 있으면은 이거 내가 밝아지지 않아, 내 주위? 아, 그렇네. 원시, 원시 세대 이거. 원시 느낌이라고 했는데, 원시 세대 느낌? 뭔가? 뭐? 우가, 우가. 우가, 우가. 어, 깜짝이야. 내 얼굴로 깜짝 놀랐어, 그 엄마. 그 엄마 깜짝 놀랐어. 어, 여기. 여기다. 도끼로. 어, 일단 하나 박아두고. 좋았어. 오, 좋았어. 굶지마인 줄 알았어. 고기도 구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파. 보통, 배가 그렇게 빨리 안 고파. 여기, 여기 거 다 캐고 가야지. 내가 다 캐겠어. 어. 근데 마크는 진짜 보면은, 강물 캐고 싶어지지 않나? 할 때는, 할 때도 재밌긴 한데, 너무 마크를 많이 하다 보면은, 마크 강물 캐는 게 재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른 사람 방송을 보잖아? 아, 유튜브 영상? 그러면은, 어, 강물 캐고 싶어진다. 이제 나가면 되겠지? 이 정도면은, 뭐, 적당하죠. 어, 저기 빛나네. 저쪽으로 가면 되겠다. 내 거, 저기 있는 거 맞겠지? 끝.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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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야 돼. 내 불 꺼진 거 아니야? 어딨어? 저기요? 어디야? 잠깐만. 자, 야, 귀엽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화로 어디 갔냐? 어, 여기 있다. 찾은. 됐다. 이걸로 이제, 막대기 만들어서, 폭탄을 가지고, 만들고, 아, 이거 진짜, 그래도, 어? 오랜만에 모드 방송인데, 보통으로 하고, 이제 절대 딴고를 지금 들어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바꾸자, 보통으로. 좋았어. 아까우니까 들고 가야겠어. 드러먹어. 가자. 불 들고. 오우. 제가 여기 동굴 갔다. 오. 모드를 가기 위해서는 철을 캐야 돼요. 다이아는 필요 없는데, 다이아도 캐면 좋겠죠? 근데, 철을 캐야 돼. 철을 캐야 과일 세계로 갈 수 있습니다. 잠시만, 이렇게 하고, 내려갈 게요. 쉬움을 하라고? 에이, 그 정도는 아니고. 여기서 이제, 어, 돌, 돌곡갱이. 돌곡. 돌곡을 만들겠어. 만들었다. 내려가 볼까요? 에이. 어, 밝아, 밝아. 눈부셔. 이 쉐이더. 아, 자고들은 나무 많아서, 절대 귀찮아서, 나무 많아서. 안 들어올 거예요. 쭉 내려가 줍니다. 철이 안 나오지, 이때까지. 석탄도 한번도 안 나왔어. 이번에, 아까 얘기했대요. 헷. 헷갈려. 아니, 석탄도 안 나오고, 철도 하나도 안 나왔네. 아, 밖에서 진짜, 그거 뭐야. 그, 목탄으로 안 바꿔왔으면, 큰일 날뻔했다. 진짜 안 나와요. 봐봐요. 설마, 이 모드 없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 거야. 아니, 모드 하나 넣었는데, 여기, 진짜 세 개에, 철이랑 그런 게 없어질 리가 없는데. 어? 무서우니까 칼. 칼 들고. 어, 석탄. 좋았어. 하나 뽑아두고 일해야겠다. 운이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발견한 거 보니까, 그냥 운이 없었던 걸로. 아, 인첸트도 하고 싶다, 진짜. 아, 하고 싶은 건 많은데, 하지 못해서. 어, 이거 철이다. 오우. 어, 여기 뭐야? 왔던 거, 왔던 게, 여기 철이다. 가야 돼요. 저기. 철! 어, 잘못했어! 아악! 잠시만요. 잠깐만, 응? 응? 마녀도 나왔어. 응? 내 거 어디 갔어? 잠시만. 응? 잠깐만, 내 거는, 내 걸 찾으러 가야 돼, 잠시. 내 거! 내 거 찾으러 가야 돼. 어디야? 아, 때리지 마. 잠깐만, 진짜 너 어딘냐. 나 좀 멀리 왔는데, 생각보다. 야, 이거 어쩔 수 없다. 야, 내 거 찾아야 돼. 야, 빨리 발기 해봐. 어, 빼가 안 돼요. 어? 잠시만. 어, 이럴 수 없어. 내가 열심히 한 건데. 어? 야, 나 진짜 어디야? 진짜 어디지? 어? 어, 여기 기억난다, 기억난다. 이쪽, 이쪽, 이쪽쯤, 이쪽쯤. 이쪽쯤입니다. 어, 여기 이거 봤죠? 얘네 봤죠? 힝! 하면서. 그럼 여기에, 여기 부근에, 아, 내가 그거 다 캤지. 어? 어, 찾음. 야, 제가 기적처럼 찾았다. 이건 기적이야. 진짜 이거는 기적입니다. 아, 맞다. 내가 하루랑 다 부숴구나. 나 하루랑 그런 거 다 찾고 있었는데, 왜 제발! 이건 제가 기적입니다. 야, 이거 솔직히 좀, 이 나쁜 놈. 어딨어, 내 거. 템. 내 템 내놔! 어딨어? 나 여기 왔... 나 여기 왔... 밑에? 밑에? 아니, 여기가 밑인데? 이러봐. 아, 여기. 여기인가? 야, 나 여기 찾았는데, 내 템을 못 찾겠다. 밑이 어딘지. 내가 빠진 곳을 못 찾겠어. 어? 찾았다. 어? 아, 찾았다. 내 템이 이거밖에 없었나? 잠깐만. 오잉? 아, 다 찾음. 어, 다 찾았다. 하, 진짜 개쎄네. 아, 평화로움을 해야겠다. 와, 이거 왜 이래 어렵냐? 리모도 어려워. 여기 봐봐요. 어? 아, 꺼졌다. 이거는 제 개인 렉입니다. 개인 렉. 컴퓨터 렉이에요, 이건. 이거는 기다리면, 이거 다시 켜야 돼. 이렇게 좀 자주 이럴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다시 화면에 맞추고. 3회에 맞추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 모드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분명히 레모네이드를 구해서 레몬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레모네이드를 구하는 법을 안 알려줬어. 그래서 같이 알아봐야 돼요. 레모네이드 구하는 법을 알아봐야 돼, 같이. 3개로 가려면은 이렇게 레모네이드가 필요한데, 안 알려줬어, 그걸. 됐나? 레몬 구하는 법이 레몬 나무를 찾아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게임모드 끌게요. 끄고, 횃불 들고, 칼 여기 들고, 어깽이 여기 들고, 좋았어. 설마 이게 레모네이드? 아니, 이게 설마 레몬? 녹이면? 아닌가? 에바였죠, 솔직히. 어? 그건 분명, 아, 철로 안 캐. 아. 나 지금 철 먹겠지, 내게? 여기서 녹입시다. 석탄.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석탄.